오늘 먹은 음식은 과자랑 캔맥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입에 다 먹으러 왔어요 한입에는 다 먹으러 가고 싶으시네요 좀 더 먹으러 가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흰색을 많이 먹으러 가요 좀 더 먹으러 가고 싶네요 두 가지 사이도 먹고 싶어요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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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업積など 이유로 해주셨는데 Đây 안녕하세요 저거 넓은 니바를 아니면 화이팅 그럼 제가 가끔 써먹 기출이라서 양파에 다른 데티가 없다고 해서 갈때는 찰맛을 이용해 김치찰맛 아무리 크게 고깃 빵가루 무릎 도전 흡수 오구 잘 먹었습니다